지금 이거 린티 한번 제조해 보게요. 저번에 김현경 선수님이 광고하는 거 보고 그냥 한번 나도 사먹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용기는 500ml 용량이고 그래서 여기에 가루랑 물이랑 사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레몬 맛을 먼저 먹어보려는데 그래서 이걸 마시면 좀 피로가 덜 할까 싶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루를 한번 떠 보겠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수분 충전 음료입니다. 조금 뭐랄까 바로 훅 들어오는 맛은 좀 짭조름한 맛? 그런 맛인데 차게 먹으면 좀 그 약간 뭐라 해야 될지 좀 짭조름한 맛 그 맛이 조금 뭔가 덜 느껴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마시게요. 이렇게 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번에 호주에서 산 건데 이거는 이제 다 써가요. 이것도 저번에 호주에서 산 건데 로얄 젤리. 이거는 코엔자. 이거는 슈퍼논. 이거 유산균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. 이거. 이거. 고춧가루 물이 흔들리는거 보이시죠? 선박에서의 진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통 안에 들어있는 물이 안 소극도 담궐 하나를 2017년에 기조해서 잘나주 breakdown 가와 갈ро vê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알겠지만, 그 다렉약은 꼭 제가 약국에서 사서 개인적으로 가져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통 약국에서 사온 거 먹으면 금방 낫는데, 배에 있는 약, 배에 있는 염증 약 먹으면 안 낫더라고요. 먹어도... 그리고... 좀 뭐랄까... 좋아.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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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